빙이의 와.. 윙맨이 윙맨이 현수 쫓아가야죠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아니 뭐죠? 오늘 짐승인데요, 건이? 자, 뒷까지! 뒷까지! 바로 잡아냅니다! 현수 선수가 다운이 됐지만 백업이 빠르게 와주면서 현수 선수 확정킥까지 안 난 상황이고 근데 현수 선수가 위험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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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위험한데 오히려 떠고 있어요! 오히려! 저 체력으로! 현수 선수 위에서! 아... 그럼요? 근데 저 위에 2층에서도 지금 쏘고 있었기 때문에 현수 선수는 체력이 없을 때 가겠습니다! 체력이 없을 때 가겠습니다! 체력이 없는데? 훈훈하게 되면 마무리도 되죠! 와! 드론 와도? Stevenson 버전차 키 professors 상대를 포착할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거 만약에 한 선수가 아니라면 좀 위험한지 보죠? 네 마무리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다보니까 자 위쪽에 윗맨으로 자 이거 데미지도 절반 우겨넣었습니다 마무리까지 윗맨으로 우겨넣고 우리 이거 따라가면서 100데미지 깔끔하게 넣었습니다 현수 자 알고보아 에마 소권 그리고 현 선수랑 다른 곳에서 좀 쌓아냅니다 어 네 미니엄상으로 보면 현 선수는 지금 왼쪽에 조그맣게 초록색으로 보이죠 네 저 한쪽에 있다고 오 이거 진짜 보게 따로따로 지금 잡아내면서 다른 곳에서 서로 킬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 선수 심지어 잡았어요 그 스쿠드를 현 선수 8캡 그리고 한 군데 남았습니다 네 1대1 만났죠 바로 옆에 있었네요 와우 142 말국으로 한 번에 네 저기도 실드가 깨졌거든요 자 들어오는 거 이거 정리 가능하죠 손쉽게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코스틱에 가스가 있긴 하지만 눈이 좀 아프긴 하지만 따갑긴 하지만 그대로 마무리 클레벨 보이즈 알제 도시 2 2 3 2 2 2 감사합니다.